에이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손에만 두사리 깔고 앉으면 되는 거야? 응. 팬트만 아니면. 어디 앉을까? 아, 저거. 아, 저거 생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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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?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. 어이, 축하해! yanada, 온다. 다들 구경해. 응. 오! 이거에, 오! 이거 어떻게 비빔나? 하기 전에 빨리 비벼야 돼. 비빔면이야 이거? 간장 비빔국수래. 굳었어. 약간 간장이야 이게? 이거 어때? 뜨거워. 오 벌써 저거랑 같이 먹을까? 구입구추가료. 여기 무서워 잘해. 다행히 너무 잘해요. 이제 엄마는 그 마트 엄마. 너무 좋다. 이거 진짜 정말 잘해. 내가 잘 안가고 있는க. 여기 있다. 툴립이 입 벌리고 주면 이제 지는 거고 뭐 벌린 거야? 룰한 거 응 내려달라고 올려달라고 올려달라고 철에 찌어줄게? 응 이렇게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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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야? 나는 시끄러 콜라로이드 3편하면 찍어준다고 여기가 4편에 찍어준다 응 줄게 지금 죽을까? 여기가 3편을 찍어준다 3편 찍어놨어 그냥 7편을 안 해요 아 예쁘다 예쁘다 너무 좋음 너무 좋음 너무 좋음 너무 좋음 또는 하얀색 진짜 너무 좋음 너무 좋음 너무 좋음 너무 좋음 너무 좋음 이렇게 겹벗꽃이야 엄마 겹벗꽃 다 집을 키는 것 같아요 아아 오이 아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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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되게 예쁘다 서양 서양 토플 estraatz 아 아 아 아 Hey! Q. 어진 에어로 이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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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